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의 오정아 회계사입니다. 2024년도 지방지 구급시험 지방세법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오신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세법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평이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옳은 것을 골라라 정말 폭탄급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올해는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 딱 세 문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전부 다 다 옳지 않은 문장들 내지는 선별하는 형태의 문제가 뒤문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수험생들이 부담이 좀 덜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각각의 다는 지문들이 기출 지문에서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실 기본서 포변문은요. 기본서의 옆 날개에 모든 100% 기출 지문들이 녹아져 있죠. 그래서 지금 쭉 문제들을 가지고 기출 지문들하고 비교를 좀 해봤더니요. 소위 말하면 한 문항당 4개의 지문 곱하기 20개. 토탈 80개의 각각이라는 지문들 중에서 기출 지문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지문이 15문항.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거의 12문항 그러다 보니까 15% 정도고요. 그러면 85%가 전부 다 기출 지문에 의존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이 이제 기출에서 오른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출에 해당하는 것만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본서 가지고서 기본서의 우리 기출 지문이 전부 다 볼드로 발려져 있죠. 제가 느낀 느낌이요. 거의 기본서에 들어간 볼드가 거의 족보 같은 느낌이다. 거의 거기에서 다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려 85%가 출제가 되다 보니 족보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지방직 시험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법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을 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자 이때요 지방세법에 해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지방세법이 14문항 70%로 비중이 확 높아졌고요. 상대적으로 직위법 원래 직위법이 한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올해 세 문항 그리고 지징법 한 문항 그래서 도합 합쳐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직위직위 합치면 거의 8문항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좀 줄었죠. 우리 상대적으로 지방세법 비율 개별세법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특법에 해당하는 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행인 건 지특법도 맨날 나오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실제로도 강의를 했었고 딱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학습했다면 완벽하게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과 비교해서 보자면 확연하게 기본법과 징수법의 비율이 좀 떨어지고요. 자 지방세법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 예측 프레서비스에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점수들을 보고 안에서 정답률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40% 이하단으로 떨어진 문제는 없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정답률이 낮게 나온 문제가 11번과 17번에 해당하는 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이 17번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다루긴 다뤘는데 쉽게 말하면 기출이 없었던 문항이 두 문장이 있었고 나머지 17번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헷갈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쭉 설명 강의 통해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답률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난이도 학급 12문제 나머지 중급 문제가 6문항이고요.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하고 17번에 해당하는 거 이거 난이도 3급 두 문제로 이렇게 해서 대체로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방세법 즉 담배 소비세에 따른 문제고요. 나이도 학급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이 돼서 제주장이나 수입 판매업자의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다 나오게 되면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면제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가 돼야 되겠죠. 뭐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고 자 입국자 수입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 받았다. 자 그때 누가요? 수치인 납세의무자죠. 자 제조자가 담배를 제품 개발 품질 개선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 분석 등으로 활용했다면 이 경우는 이때는 담배 소비세가 면제가 되죠. 담배 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항들 중에 이걸 묻고 있고요. 자 담배 소비세 과표는요. 담배 개비수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량 또는 리코팅 용량으로 과세가 되는 게 있어서 쭉 담배마다 쭉 나열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자 모든 지문이 전부 다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기출이 한 번씩이 출제가 됐던 지문이었고요.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과적심사 난이도 중급 정도입니다. 일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면 통제를 받은 자 자 우리 과적심사 며칠 안에 청구하는 거죠. 30일에서 9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자 과적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 예고 통제한 날로부터 부가 재적 기간까지 만료가 3개월 이하라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적심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돼야겠고 세 번째 보시면 과적심사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청구한 날로부터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오답을 앙큼하게 심었어요.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 자 네 번째 보시면 과적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신청이나 심판청구 즉 불복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없는데 직위에서는 굳이 이걸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자주 출제가 됐던 오답 질문이죠. 불복청구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2번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깜찍하게 여기서 청구받은 날이라고 하는 게 약간 오답 질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차이? 그래서 이제 옳은 거 정답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3번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요건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기는 했는데 한 번도 정식 쉽게 말하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다룬 지문이긴 하지만 출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수익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압류 재산을 추한 가액이 500만 원인 경우 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수익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시간이 없는 관계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요. 자 팔려고 해봤는데도 안 된다. 1년에 몇 번? 5번 해서 디귿에 해당하는 건 원래 우리 국기에서도 국징에서도 수익 계약 사유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국징법에 유일하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의외로 또 수익 계약을 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돼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 수익 계약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또 요거는 정답률이 낮지 않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4번 보시면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요. 지방세법의 개별세법 안에서도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질문이 들어오는 통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 등록머러세, 재산세, 취득세에 당하는 것들 각각 문제에서 묻고 있죠. 근데 답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일단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라면 자 이때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웃, 옳지 않은 거 쉽게 나오고요. 선박의 등기 등록이라면 선적항, 배가 어딨냐라는 게 중요하겠고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자 골프 회원권에 당하는 거기가 요거 한번 기출된 질문이죠. 그래서 골프 회원권에서 그 취득자의 주소지가 오답이었어요. 이 경우도 골프장의 소재지가 된다. 맞고요. 옳지 않은 거 1번. 자 해당 지문도 모두 기출된 지문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이번에는 자 지역자원시설세 개별세법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묻고 있고 첫 번째 보시면 자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라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지 않죠. 맞습니다. 자 행정기관으로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라면 재산세가 비과세 됐을 때는요. 얘는 재산세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명동 운명체입니다. 건축물 소방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 거죠. 부과가 된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죠. 이것도 오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재산세와 지역 쉽게 말하면 건축물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둘은 한 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자체 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간다. 이거는 우리 재산세가 보통징수 방식 그러니까 지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보통징수 방식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같이 똑같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래서 해당 내용도 모두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2번 이것도 쉽게 나오는 문제였고요. 6번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기본법에서의 세무조사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에 보시면 세무조사는 기본법 관계법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해야 되는 모든 지방세목을 통합 실시하는 것이 원칙. 그렇죠. 원칙적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통합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특정세목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세목만 조사할 수도 있죠. 1번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렇게 조사를 받는다면 범칙사건조사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둘 다 항상 둘은 세트로 같이 갑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변호사 공인에게서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우리 세무조사에다 하는 경우는 정기선정이 있고 수시선정이 있는데 지금처럼 정기선정 외우조사라고 하면 수시선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했어. 매우 특이한 거예요. 나 조사해주세요. 라고 신청했다면 이 경우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선정 사유가 되어야겠죠. 세무조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어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넘어가서 7번 보시면 이번에는 레저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질문이 기출 질문입니다. 난이도 학급 문제고요. 갑니다. 우리가 레저세 대상이 되는 건 경륜, 경정 그리고 우리 경마 해당하는 거 레저세 대상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카지노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오답 나오면서 이거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과표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발매금액의 총액이 되어야죠. 총액 중에 환급금 아니고요. 발매금액의 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오답이 들어왔고요. 세율은 단일 세율 10% 그렇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륜 등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지하차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결국 발매금액이라면 결국은 레저사업자의 매출액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장부로 기재를 해놔야 나중에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지하차에게 기재해서 신고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자 맞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어야겠죠.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넘어가서 8번 보시면 이번에는 주민세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4개 다 기출 지문입니다. 이것도 난이도 학급이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나서 몇 년 그렇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이때는 이러한 주민세 개인분 납세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사업소를 둔 법인인데요. 지금 휴업이에요.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업소분 납세 의무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개인분에 대한 징수라면 우리 개인분은요. 정말 모든 대한민국 세대주에게 다 보내야 되는데 이걸 신고하라고 해요. 아주 비효율해요. 뭘로 가야 되죠. 보통 징수. 그런데 사업소분과 정원본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규모에 따라서도 이 면적에 따라서도 부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원본분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정원본분의 급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야겠죠.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네 번째 보시면 국가지자체 조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세 부과하지 않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고 9번 넘어갑니다. 9번은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분에 해당하는 것과 주행분이 있는데 소유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국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분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라고 해서 열고 돼 있죠.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을 위한 것들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환자 수송, 오물 제거 등등에 다하는 거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맞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과세 기준을 현재 상소에 계신 자동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안 했어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뭘로 가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게 똑같다면 엄마는 1.5 자식들 1.1 이러다 보니까 똑같다면 그때는 나이 많은 순으로 연장자 두 개가 뒤바뀌었어요. 얘는 연장자 그리고 가장 높은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리고 나서 연장자 순서가 돼야 되죠. 이거 두 번이나 기출되는 질문입니다. 자 현재 공매대에서 매수예금이 납부됐지만 아직 명의만 안 바꿨대 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취득한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에 공무상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강조점에서 매수인이 자동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어야겠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통합형 문제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징수 옳지 않은 거 일단 취득세는요. 너무 쉬운 게 나왔어요. 취득세를 무시하는 꼴이죠. 취득세는 이게 보통 징수로 가만히 있어봐 때려줄게가 아니라 취득세는요. 니가 뭘 취득했는지를 각각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 산정에서 취득세를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라 보통 징수 방식이 아니고요. 이 경우는 신고 납부가 되어야겠죠. 옳지 않은 거 쉽게 나오고요. 지방 소비세다 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 거둘 때 같이 거둬서 74.7%에 해당하는 거는 국세로 그럼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세로 내려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그 다음 재활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세관장이 부가세를 한꺼번에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나머지 74.7%를 뺀 나머지 부분을 지방으로 내려줄 거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맞습니다. 담배를 다른 재료의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반출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죠. 그렇죠. 담배세 면제가 되고요. 관할 지하체장이 재산세를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식으로 부가 징수하죠. 재산세에 따른 경우들은 원칙이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자 맞고요.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죠. 기본 중 기본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11번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조금 낮은 문제라서 제가 상급으로 넣긴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함정이 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함정에 철코덕 걸려가지고 정답을 4번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볼게요. 근데 좀 아쉬운 게요. 이미 이 기억에 해당하는 건 여기 한 번 오답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가볼게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 확정 아니고 성립. 오른 거. 자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납세의무랑 딸려가는 건 맞는데 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때 같이 성립되는 거지 확정될 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해서 기억은 아웃. 그래서 요거 확정이 아니라 성립될 때 같이 성립이 됩니다. 자동차 소위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과제 기준일이 아니라 납기가 되는 날에 달에 1일이 돼야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월 1일과 7월 1일이 돼야 되는 거라 납기가 되는 날에 1일이 돼야 합니다. 아웃. 자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면 건조가 완료된 때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선박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선박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전부 다 다 재산세와 같이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 기준일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가가 되는 것이고 레저세라면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을 발매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담배 소비세라면 담배를 제주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빠져나갈 때 반출할 때거나 국내로 갖고 들어올 때 반입할 때가 돼야겠죠. 정답은 리을과 미음이 돼야 되는데 아느냐 다를까 이 부분을 함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걸려 넘어져서 옳지 않은 걸 지금 오른 거를 4번으로 고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는 함정 문제였습니다. 12번 보시면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1번부터 보시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본다. 그렇죠. 기출 지문입니다. 두 번째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채물 상당이 있다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배우자나 직계의 좀비석으로부터 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했다가 실제로 만약에 지급한 게 있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유상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에 대한 부담부 증여라면 이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이게 입증이 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조합원인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아웃! 자 기계 장비나 차량을 기계 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 등록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자로 갈 거기 때문에 누가 돋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입증되는 경우라면 장비와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등록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시회사가 자기가 지금 택시 명의로 자기 회사 명의로 기사님들을 전부 다 모셔서 택시업을 할 때 모든 차량을 다 사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기사님이 자기가 돈 내서 택시를 사온 다음에 택시회사의 명의만 머리에다 달고 운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취득세는 누가 낼 거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 돈 지급한 자가 돼야겠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맞는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죠. 이것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이미 사례까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기출 지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1, 2, 3번은 전부 다 기출 지문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13번 이것도 맞은 건 통합형 문제입니다. 올해 통합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통합형 문제 지방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거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거주자는 양도차기업권에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요. 전부 다 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다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표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문은 없다? 아니요. 전부 다 신고해야 합니다. X가 돼야겠고.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죠.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밀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언제? 10일이에요. 이걸 또 숫자를 또 오다 보러 냈어요.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서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하체양에게 신고해서 납부를 해줘야 되죠. 쪼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담배요. 이것도 짜고 장난을 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양이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안분 기준에 따라 언제요? 20일입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 납부.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4번이 돼야겠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무상 취득한 자라면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말로도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그 과표를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해서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묻고 있긴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합니다. 맞고요. 옳은 거 정답 4번이 돼야겠죠. 14번은 등록 면허세의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거고요. 이게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두 개가 들어왔고 기출 지문이 아닌 게 두 개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 때는 당연히 다룬 지문들이죠. 쭉 출제된 모든 지문들 80개 중에요. 강의 때 다루지 않은 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조도 다 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기출 지문이 아닌 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가볼게요. 면허를 받고 나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면허 효력이 소멸됐다면 받고 나서 소멸한 거는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한,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근데 받기 전에 지금 이런 사유가 비슷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경우는 환급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받고 나서니까 환급하지 않는 거고요. 맞습니다.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그렇죠. 이 경우라면 신고 납부한 자가 면허를 처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환급해야 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이때 신고 납부한 등록 면허를 쓰다가 환급 가산금을 가산해서 환급해준다? 이자 쳐준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건 납세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거나 원인이 될 사건이 없어진 거니까 이걸 뭐 이자까지 쳐도 돌려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은 하는데 뒤에 가서 환급 가산금을 가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답이 돼야겠죠.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고 이거는 이 앞부분은 출제가 됐는데 환급 가산금을 가산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우리는 다루었지만 출제가 된 적이 없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등록 면허세를 부가징수하기 위해서 면허의 부여, 변경, 취소, 그 다음에 정제에 따른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걸 청구하는 경우라면 관계기관 이에 따라야 된다. 정답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면허의 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면 등록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송달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 안 했으면 주지 말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어야겠죠. 비록 2번 지문이 기출 지문은 아니었으나 앞부분은 기출이고 뒷부분에 다는 가산금 규정이 우리가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기본 강의 때 다루었던 지문이고요.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다 맞는 지문들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해서 아마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서 15번으로 연결합니다. 지방교육세 옳지 않은 거 갑니다. 부동산 취득 계란취익세 압세의무자 레저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전부 다 지방교육세 압세의무자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지방교육세는요 부가세 성격이다 보니까 본세를 신고를 안 했으면 이미 거기에서 신고 불성실이라고 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또 때려 맞으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강급 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를 받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쉽게 말하면 지방세 금고에 악영향을 끼친 거니까 그거는 부과가 되는 것이고 신고 불성실은 그 신고 불성실이라는 사유 하나로는 한 번만 때려 맞아야 되는 거라 얘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 지방교육세의 지방세 환급은 해당 자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과표가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서 환급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세목에 따라서 같이 환급한다는 의미인 거고 지방교육세를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거냐. 지방교육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에서 쭉 마지막 단원에서 기타세법이라고 해서 2천원 미만인 것들이 무엇이냐고 하는 걸 쭉 구분해 왔었죠. 지방교육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어야겠고 16번 보시면 이번에는 16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죠. 지특 보시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 감면 규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기출 지문이었던 것들과 아닌 것들이 좀 구분이 될 텐데 기출 지문 1번은 기출 지문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던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용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이미 기출됐던 지문 맞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조례에 따라서 감면 제도를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 또는 감면 평가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모의고사에 치렀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은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다뤘던 지문이다 보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지방자찬체는 특례제안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중에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다시 이제 감면기한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날 조정할 텐데 몇 프로? 50%가 돼야 되겠죠. 지자체의 재당 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 부담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에 따른 감면율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인하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 80% 아니고 50%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이 안 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되지만 지하체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이거는 두 번이나 개출되던 지문입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거 3번이 돼야겠죠. 우외로 이제 또 정답률이 낮은 게 17번입니다. 이런 거죠. 취직세를 그냥 통으로 버려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율을 외우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자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을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다 보니까 취득세율 세율을 물어? 라고 할 건 아니고요. 중과세율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입니다. 보시면 엣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거 해서 이게 나름 난이도 상급 문제인데 일단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우 것에 대한 취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상속에다 하는 거 2.3% 농지라고 하면 2.3% 농지 외우 거라고 하게 되면 2.8% 상속이라는 취득 중에서 무상 취득 중 대통령을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8%고요. 원시 얼마? 2.8%. 그렇죠. 근데 이제 합의물 총유물에다 하는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가장 기본에는 2.3%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2.8%라는 게 다 외워졌다면 4번은 한 번 더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뤄왔던 지문이고 이미 개출에서도 등장했던 거라 요거를 취득세에다 하는 기본 세율을 여러분이 잘 외웠다면 맞출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8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의 통합 문제고요.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외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네가 해주면 나도 해줄게라는 상호주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라면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상호주의.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해요. 이 경우라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등록면허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할게라고 해서 상호주의.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상호주의 방식을 택합니다. 맞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채납.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의 경우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 사용권이라고 하는 금전적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취득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반대급부로 기부채납의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취득세는 부과가 되는 겁니다.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가 되어야겠죠. 자 우리 법소 그 다음에 조특법에 따라서 법소가 부과과세가 되면 이때는 지방소수에서 부과세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부과세 성격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만큼이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소가 만약에 국세에서 만약에 부과세가 된다면 당일 지방세에서의 지방소수에서 부과세가 되어야겠죠. 같은 박자로 갑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자 이번에 19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갑니다. 재산세 5가지 토지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항공기 선박 이거는 뭐 자다가 계속 물어봐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재산의 무상 사용권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되면 이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매수 계약자가 재산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요. 국가한테 공짜로 쓰라고 한 경우. 그래서 유료 아웃 요거는 뭐 자주 나왔던 농답이죠. 그래서 유료라면 부과하는 거고요. 무료여야만 부과하지 않는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어야겠죠. 너무 쉬운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에 해당하는 것도 정답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자 지특법인데 다만 요게요. 안에 있는 지문들은 자 네모난 다가 우리 기출로 출제가 됐던 지문들입니다. 자 옳은 건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자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우리 감면 몇 년? 3년입니다. 5년 아니고 3년. 자 지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감면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외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지자장은 지특법의 위임 내지는 조특법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세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특법과 조특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지특법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을 감면하려면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아웃. 자 지특법과 조특법 두 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오답으로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제창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 년도 실적과 해당 회계 년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 지문은 4번 이렇게 해서 쭉 지방세법에 당하는 문제는요.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문이 80개의 지문 중에 12개의 지문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정말 책이 안에 볼드로 박혀져 있는 부분이 마치 시험의 족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이제 기본서 놓고 각각 지문이 언제 출제가 됐느냐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추척해 따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족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기출에 충실한 형태로 이번에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리고 기출을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오셨다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 시험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어렵더니 또 올해는 이렇게 쉽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결국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어떤 시험으로 출제가 된들 우리가 만전에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내년에도 또다시 시험을 대비하셔야 돼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체크해 보시고요. 기본서랑 같이 한 번 쭉 따라가 보시면서 기출 지문이 어디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나의 학습 방법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요. 기본서에서 각각 어떤 게 기출이 됐는지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습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4년도 지방지 구급시험의 지방세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